1.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세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라를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세상 속에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인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여러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신학시대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다. 단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웠다가 아니고 세울 것이다.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 지금 현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게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통하여 시대적인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시지만 또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권고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바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언급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말 자체가 교회의 이름 자체가 민권이라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잘 이렇게 연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칭찬이 없었어요. 주님은 분명한 행동을 하나 자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한 건 나는 아주 그냥 터쳐버리고 싶다. 구역질이 난다. 얼마나 참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역겨워하셨습니다. 그 역겨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에 참 부자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속에 우리나라 양적인 면으로 말하면 거의 7, 8개는 우리나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순복음교회, 가장 큰 침례교회, 가장 큰 성결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교파적으로. 그렇게 보면 헌금의 양도 엄청나죠. 교회를 세우는데 수천억씩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정말 화려하고 참 취함 찬란한 교회들의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부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희는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실체를 깨달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해서 그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또한 거룩한 성결의 신옷을 사서 수치를 덮으라.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그 안약을 발라서 눈이 번쩍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실체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연약하고 그 가난한 실체의 부끄러운 실체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열심을 내라. 이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받쳐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컴패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압박하고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내가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열정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교회 시대가 되면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보면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멀리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방하고 가장 광명의 천사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리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진리를 분별하고 정말 미혹의 영으로부터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입니다.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얼마나 우리는 전쟁 소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각체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게 물론 좋지만 그 평화가 만약에 바뀌어지면 순식간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한 가정이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동족 상잔에 그러한 비극 형제끼리 총을 겨두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굶주림과 지진이 각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사인이다. 사인 경고의 사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 3차 대전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바로 교회가 배교하는 것 배신하는 것 영적인 가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있고 기독교의 전통도 있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고 성경을 믿는 신앙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점점 점점 약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과 성결과 영적인 능력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어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란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능력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성별된 곳이 되어야 한다. 성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신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몸이 더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예민한 것은 바로 교회가 성별되어야 된다. 거룩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적당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 거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를 치러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청소한 거 아니에요.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이 도족 놈들아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 안에 환전상들과 제사들이려고 비둘기와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장사 속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행행하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냥 상을 엎으신 거예요. 내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성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지방색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부류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어떠한 층의 속변 이것은 분분하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것은 바로 에크라고 하는 안에서 밖으로 이런 말과 칼레오라는 말 불른다 콜 콜링 그래서 불러 모은 물이다 이런 말 에클레시아 성경적인 이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밖으로 불러 모았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교회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각별하게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신랑 된 예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신다 이건 아가서 4장 11절 말씀대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구나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 그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신다 이겁니다 참으로 교회에서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꿀이 떨어지는 그 꿀이 떨어지는 그 혀 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이다 또한 성도들의 의복은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곳에는 백향목이 많아요 백향목 그 백향목은 궁전을 지을 때 쓰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그래서 그 백향목은 향기가 가득한 거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향기가 난 에스도 황후가 황후 황후로 가기 전에 1년 동안을 6개월씩 6개월씩 유향과 향기로 몸을 그냥 목욕을 했잖아 목욕을 신랑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치명 속에 그냥 목욕을 하고 향품을 6개월 동안 받았으니 그 모든 세포들이 다 그냥 향기에 쩔어 있을 것 지나가기 지나가기만 하도 향기가 확 날 거예요 그런 한 분이 여기 들어와서 향기를 품으면 말이야 이게 향기가 꽉 찰꺼라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그맣 많은 곳이래요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럴 때마다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신랑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되시겠어요 세레나를 부르고 계신다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꿀이 떨어지는 곳이야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말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그 꿀과 맛있는 꿀과 향기로운 꿀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일반적인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전하는데 사회적인 단체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물건 나눠주고 레크리에이션 해주고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꿀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한 권계와 훈계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합한 말씀에 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또한 권고하고 또한 양육하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안전하게 보존된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 속에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물은 우물인데 그 우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물을 다 덮어서 열쇠를 딱 잠궈놨어요 열쇠 여러분 요사이 그 산에 가서 약수 떠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수를 갖다가 조사해봤더니 오염이 돼서 접합하지 않는 그러한 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이것이 열어놓은 채로 있기 때문에 외부에 어떠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그 샘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약수가 오염이 그래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약수 털을 샘 털을 덮개를 씌우고 열쇠를 딱 참가하는 바로 교회가 그러한 교회라 이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안아야 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최속적으로 세상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타락된 교회 우리 한국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교회를 정화하는 것 남을 비판할 게 아니라 내 자신 먼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깨끗하고 성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혹시 세상에 오염되고 있지 아니 안가 이것을 한번 점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중세기 때 보면 십자군의 원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십년에 걸쳐서 1차 2차 10차가 넘도록 이렇게 원정을 했는데 그 장기간 한번 가게 되면 수개월 동안 돌아오질 못해 1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군인으로서 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정조대를 채웠다 정조대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열쇠를 탁 잠궈놔서 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뺄 수도 없고 그저 그냥 용변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행여나 이 정조가 빼었길 가봐 그렇게 그런 걸 중요시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 비로소 그 정조대를 열쇠를 푸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유럽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육체적인 가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속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늠하게 되면 이혼의 허락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음행한 영고 외에 이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는 바로 음행이라는 그러한 걸 통해서 이미 이미 그 결혼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영적인 순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예민하고 싫어하는 것 우상의 절을 하는 것 또 우상의 절은 안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첫째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서로 경쟁이 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 기독교가 폐쇄적인 게 아닌가 너무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과 그냥 말씀하네 그냥 과다놓고 너무 옹전하게 세상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비판을 하네 저 그리스도 그 안티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대제가 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하바드 대학 교회 안에 이러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이 사탄주의자들 사탄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까지 그 예배 드리도록 교회를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물결과 그 홍수는 막을 수 없게끔 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여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의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안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삶을 살도록 징계와 치리가 필요해야 된다 요사에 징계가 없어졌어요 뭐 하나님은 용서해 하나님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거기에서 우물이 나오고 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늘 성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칠의와 징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아주 난무했어요 난무했어요 음행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왜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지옥가라고 내주는 게 아니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하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음행을 저질렀다 이 음행 그런데 교회에서 징계와 치리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관용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때 몇 번 경고해도 말을 안 그러면 마귀가 와서 뭐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행의 영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깨닫도록 영혼은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나 영혼과 육신을 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거짓된 교리를 퍼뜨려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성 암 같은 이단적인 존재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이단들은 용서함이 없이 내어 쫓아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 전하는 것에 자꾸 방귀를 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러한 자는 가차없이 내어 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분열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때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세상의 문화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정결하고 성결하게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가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구원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고려전서 15장 이전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바꾸어 보세요 내가 전한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증거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수호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야 되는 이것이 바로 주의종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는 많은 열매와 꽃이 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며 성령의 담배를 맞아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 열매가 있어야 이것이 좋은 나무구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라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이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무가 무승하게 자라지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이 다 변함없이 그냥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네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하는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고 말의 언변이 거칠고 자꾸 이랬다 잘했다 하고 말이야 이게 알곡인가 쭉쭉인가 이게 헷갈리게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건 가짜라 가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삼사 우리가 열매를 맺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많은 포도 열매를 그러나 붙어있는 것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돌감나무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돌감나무 열매밖에는 못 먹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선별하고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불러모은 물이 에크레시아 그러므로 이 동상과 같이 잠근 우물이요 거룩하고 성별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행시를 통해서 레바론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오물의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고 참 썩은 냄새가 난다면 이것은 주님이 매우 불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이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루어 하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무슨 뭘 필요해 내가 믿으면 됐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원수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계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광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두가 모두가 멸류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